요리의 모든 것이 궁금한 광희와 요리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이보은입니다 선생님, 오늘은 어떤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어 있나요? 오늘은 아주 부드러운 가지 속밥하고요 잘박하게 막 끓여서 향이 아주 진한 소고기 짜박냄비를 준비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만들어 볼까요?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